작은 배추들은 무서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배추들은 10층 테라스에 사는 녀석들입니다. 어서오세요. 어동이네의 테라스 아웃입니다. 배추가! 배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동이네는 빌라를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테라스를 만든 집에서 살고 있어요. 평범한 복층집이었던 이곳은 저희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밋밋하고 차가웠던 테라스는 따뜻한 나무 데크가 어울리는 테라스가 되어 충분한 뷰를 즐길 수 있도록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집은 새로운 가치가 생기게 되었죠. 이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한 가지 장기 프로젝트를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2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 내용도 담겨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oderusi의 했지만 complementk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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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growers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징겨 죽겠어 여기 뭐 신기만 하면 이렇게 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진짜 땅콩을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덜덜덜 빠르게 가겠습니다 방울토마토도 풍년을 피할 순 없었죠 방토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았어요 물론 이 녀석도 홈메이드죠 인키 호박이 원래는 이만큼 잘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밥반찬 땡큐 마지막으로 수박무 가겠습니다 작고 하찮았던 새싹은 오 신기해 짧아 무엇이든지 심으면 확대해버리는 텃밭 덕분에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됩니다 생각보다 잘 자라주었던 텃밭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데크 한 켠을 뚫어서 밭을 만들고 배추를 키워서 김장까지 담그는 모험을 해보기로 해요 어동인의 테라스 하우스를 만들어준 친구에게 부탁해서 뚝딱 텃밭을 뚫었습니다 흙은 네이버에서 구매했어요 새 흙을 사다 가득 채우고 애지중지 싹을 틔운 녀석들이 잘 커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새싹들은 특별한 녀석들이에요 자취하며 오탁방에서 농사하는 친구가 씨앗부터 키웠거든요 태평택은 배추 씨앗을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심었고 이 미래의 김장 꿈나무들은 애틋하고 귀엽게 자라났습니다 태평택의 사랑을 듬뿍 받고 큰 미래의 김장김치들은 그렇게 어동인으로 분양을 오게 됩니다 처음 이 빌라로 이사를 올 때만 해도 도심 한복판에서 테라스에 배추를 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분명히 테라스가 주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졸귀다 작은 배추들은 무서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그만 클 법도 한데 배추를 심지어 배추의 정체성도 의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배추밭으로 출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하늘이 예쁜 15층 테라스입니다 양옆으로 자랄 거니까 그때만 해도 몰랐던 방금 킹 배추의 위험 여름의 어동인의 테라스에서는 낭만을 가득 채웠고 겨울이 다가오는 쌀쌀한 테라스에는 배추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배추다 배추 긴장이야 긴장 야 배추 봐라 그냥 아이씨 저게 종그리야 배추야 옷이 필요 없어 난 이거면 돼 책 입는 거야? 옷 좀 입고 와 나는 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있어 따라와봐 어때 갔다와 따라와봐 같이 와야돼 잘 들어봐 내가 이 따스미 발열 좋게 돼서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얘는 일단 발열 기능이 확실해 최대 75.3도 그리고 국내 최대 크기의 발열 면적이야 타자 대비 3배 이상이래 옷 안에 입으세요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입고 있는 거야? 사용시간이 정말 한 번 충전으로 9시간을 쓸 수 있대 너무 가볍게 편하네. 무게는 95g밖에 안 되고 두께는 0.3cm밖에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 손세탁도 가능하다. 너무 완벽한 우리의 긴장 아이템 아니야. 자 어디 한번 해볼까나 긴장된다. 나 생배추 만지기 좀 무서워. 미안해. 내 손 자르면 안 돼. 밑종을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돼. 그래 깜짝이야. 배추다. 배추가 저렇게 태어나다니. 하나 둘. 배추 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소중할 일인지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빠 입이 다 떨어져. 잠깐만 원래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너무 바짝 자른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오빠 이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하. 11월부터는 배추가 연글도록 묶어주어야 하는데 이 황금킹 배추는 알아서 잘 차오른대요. 한 놈씩 깔끔하게 처치했습니다. 그 조그만 게 이렇게 자라나니까 너무 신기하다. 배추들이 생명을 다했습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키운 배추가 떠난 것을 보니 조금 허전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배추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너무 소중해서. 입증을 자르고 자르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 아 알았어. 오빠 이거 배추님 보여? 하하하. 겁나 크다. 이렇게 큰일이야? 이렇게 해서 딱 알찬 배추네. 그러네. 예쁜 배추.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배추를 집에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구나. 보니까. 와 이거 봐. 오빠 예쁘지? 아 PCR 씨. 우와 신기하다. 이걸로 우리 호중에서 김치 어떻게 먹냐. 와 진짜 너무 잘 자랐다 예쁘게. 기특합니다. 1, 2, 3, 4, 5, 4, 6, 7, 8, 9. 아홉 개 딱.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목욕하는 건가? 오erweise 엄청 이뻐다. 너희는 귀찮긴 했지만 좋은 비추였어. 소금을 이렇게 남아있었단 말이야? 소금이 아니라 뜨거워. 온도를 좀 내려. 뜨거운 뜨거워. 화재 위험 없는 안전한 반죽기 따스미. 아버지, 갖다 스미 사주세요. 떼져라. 허어. 소리도 안전한 반죽기 따스미. 소금이 아니라 부끄러워. 소금이 없어서. 그린 스트레스 이게 농사를 이제 잘 지어야 되나 봐 이거 다 뽑은 애들이요? 이거 뽑은 애들 잘 뽑았나요? 그치? 이거 안 짜줄 수가 없어 오늘 저녁에 파티를 신랄하게 해야 되겠는디? 노동을 했으니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가 나 연애 안 하는 줄 알거든 자꾸 얼마 전에 어 선보라고 죽네 어 엄마한테 선 받은데? 아니 하라는데 내가 아 또 이상한 새끼를 내 뽑고자 엄마 어머니 따스미 사주시면 선볼게요 엄마 두피 더 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라 도라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김치가 찬양할 것 같아 내년에는 박스 하나씩도 추가해 1인당 한 박스씩 그냥 댓글을 다 뜯어 그냥 저 봉사활동 해 그냥 오빠 맛이 어때? 응 딱 좋아 괜찮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진짜 제법 이게 양념이지 그래 질어야지 아까 너무 꺼덕 꺼덕 했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거 야 이거다 어? 아니 양념에서 맛있는 냄새 나 어 이거네 이거네 응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어때요? 달춘? 응 뭐가 맵지? 뭐가 짠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원래 좀 짠 거 아니야? 처음엔 좀 짠 하고 이게 이제 김치 국물로 빠지는 거야 국물 왜 김치에 국물 했냐고 오케이 그럼 이제 묻힐까? 네 오케이 시작합시다 짜자자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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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념 좀 퍼주십시오 이제 시작해봅시다 퍽퍽 짜자잔 김장 재료를 진짜 만들었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입고 싶다 이렇게 잘 닿았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축축 터졌네 큰일 했네 큰일 했어 묻혀봤어? 다 묻힐다 이렇게 이렇게 어떡해요? 한잔 한잔 하는데 두꺼운 줄기 위주로 묻힌다고 생각하고 많이 잡고 발라 그냥 골고루 그냥 발라 어 그리고 이팔이 쪼면 건들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좀 짠 돼 이팔 같은 김치를 다 해봅시다 한쪽으로 꼽아옥퀸을 해봅시다 야 이거 얼마나 뜻깊은 김치여 소중해서 먹겠다고 직접 태워가지고 저번 주에 한 번 더 열심히 하고 왔어 나도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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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 배추가 짭짤하고 간이 낙지 좀 빠지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래서 좀 김치를 한 번에 할 때 와라 많이 하는 김치가 왔다가 힘든 일이 아니야 김치가 여럿이서 하면 어차피 한 명이 뭐 재료 썰고 약간 좀 쌀쌀한 일 아니야? 폭물 넣어 난 좀 부기 서려 그러면 아이티가 없을까 그런 거야 뭐 우리만 지금 따신 거 아니야? 나는 저거 어째 다 뭔디? 아니 손님들을 일을 시켜놓고 작은 아들만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풍물이 나기게 지금 벗어있고 젤까랑 아예 없어 너희 너희 첨단 거 알았다 뜨거워 와 지져지는 게 그냥 마사지 등이 확 펴지네 그냥 이페루트니까 이거 한 번 입고 와 그러니까 사람이 등이 따뜻해야돼 뭐야 이페루트가 부졌어? 나한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열선이 있어 아니 그러네 이게 열선이 있어 이게 봐봐 근데 이거 빨래도 돼 빨래도 돼 와 좋은 포인트야 이게 약간 좀 찐따같아 볼 수 있잖아 얘는 되게 나름 덜 찐따같이 이걸 입고 이거 보면 입어버렸어 체험해보시래? 내가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건 아닌데 내래 보디 약간 혼란다 이거? 또 뜨거운 거 아뇨 아뇨 좀만 있어봐 딱 돼 열이 올라오지 야야 이 인간들이 우리를 빼놓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니? 막 중북.. 북한에서 있었다 제가 우스 백기스탄에서 스티지 봤는데요 막 이렇게 막 스킨십 하는데 막 춥다고 막 계속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네 스킨십 할 때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치 그게 나의 루지모 그게 바깥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막노동하다가 저런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막노동해 우리는 캠핑할 적이 없어 집 인테리어 유튜버 아니었어? 우리 막노동 유튜버야 막중에 열이 나네 진짜 생기면 거석되기처럼 생겼나 산나시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아까보다 안 춥지? 어 그건 확실해 안 추워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게 잘하네? 그러니까 맛있지 않아? 나 되게 맛있는데 난 추워? 이 야맨대는 엄마한테 준 것들 그게 다 맛있어 나 지금 다라이도 배추도 거의 씻어놨어 나 지금 다라이도 배추도 거의 씻어놨어 다라이도 다 씻어놨다고 다라이도 다 씻어놨다고 어? 딱 좋다고 내가 같이 진짜 딱 맞췄다 진짜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놨으면 하나는 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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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면 국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이게 넓은 잎을 바닥으로 문은 하얀 채로 사이사이 꽂아넣는 거야 이야 근데 손이 아까 손이 좀 돌려줄래? 손이 너무 싫어 이 사람들 니 등등 봐봐 투셔 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네 이번에 가져갔다가 다음에 올 때 또 가져갔었지 아니야 제발 어동이네 어동이네 와 친구들이 함께 만든 김치를 저희만 먹기 아까워서 우리 갓독자님들하고 함께 나눠 먹을까 합니다 행운의 일곱분께 어동 김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일곱분께 어동 김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기 피곤의 일곱분 id 멈칫 턱 리헿 피곤의 일곱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노력의 결실이다. 우리의 결실이다. 자 하나씩 잡아. 고기를 넣고. 너무 얇은데? 짠.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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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샤워파인? 중국 새끼들이 이걸 김치랑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야 지들이 물을 갈아봤어 초파를 썰어봤어 김치는 중국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는 딸스미님이 만들어줬다